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7장 리소스 활용하기에 대해서는 마쳤죠. 그죠? 그렇게 리소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인트로 화면도 마지막에 만들어 봤구요. 자, 이번에는 좀 내용이 좀 길어서 우리가 이제 다이알로그 하고요. 그리고 알림, 기기에 알림이 오잖아요. 그죠? 알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할텐데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아서 분할을 해서 파트1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이알로그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렇죠? 다이알로그는 화면에 보여지는 작은 윈도우를 우리가 의미합니다. 뭐 화면을 꽉 채우지 않고 어떤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앞에 여기에 뭐 확인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이알로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알림, 기기 알림이 오죠. 그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전화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할까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장애 계연대요. 자, 앱에서 사용자에게 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이론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꽤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부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조금씩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앱에서 사용자에게 앱의 특정 상황을 우리가 알려야 할 때가 있다. 그죠? 뭐 어떤 앱을 깔든지 간에 뭐 요즘에 뭐 푸시, 뭐 알림을 받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것들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내가 어 알림 설정을 해놔야 온지 안 온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화 앱에서 혹여 전화가 걸려오거나 혹은 카카오톡 앱에서 새 메시지가 도착하는 등을 우리가 일반적인 예로 들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처럼 앱에서 사용자에게 특정한 상황을 알려야 할 때 그 알리는 형태가 우리는 소리나 혹은 진동 혹은 작은 창, 작은 윈도우처럼 생긴 다이얼로그나 아니면 알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사용자 알림을 다룰 거고 또한 API API의 레벨 호환성과 퍼미션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API의 레벨 호환성이 맞지 않냐 하면 어떤 기기에는 실행이 되고 어떤 기기에는 실행이 안 돼요. 퍼미션도 마찬가지에요. 퍼미션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 앱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게 바로 퍼미션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여튼 이 두가지의 주제는 사용자의 알림 뿐만 아니라 앱 개발의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기기에는 실행이 되는데 실행이 다른 기기에는 실행이 안되고 또 여러분들 왜 앱을 까보시면 이제 깔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깔아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려고 보면 어 뭐 위치 뭐 위치 기반의 이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그런 알림 창이 뜨죠. 그죠? 다일로그가 뜬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한 권한들을 이제 다루는게 이제 퍼미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직접 살펴봐야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실습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혼란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난 앞에서 앞장이나 뭐 아무튼 우리가 빌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뷰 바인딩 할 때 들여다봤던 빌드 그레이들 파일을 설명을 하면서 뭐 뷰 바인딩도 그랬고 우리가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얘를 sdk 설정을 할 때도 우리가 빌드 그레이들 파일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거기에 sdk 버전을 설정하는 target sdk 와 그리고 min sdk 가 있었어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해서 살펴봤는데 이 두 항목을 설정하는 값은 바로 api 레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앱 개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만약에 min sdk를 21로 두고 target sdk를 33으로 설정을 이렇게 해놨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만약 위와 같이 설정을 했다면 target sdk 로 우리가 설정한 33 버전의 api 로 앱을 개발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런데 min sdk를 21로 지정을 했죠. 그죠? 했기 때문에 이 앱은 21 버전 즉 안드로이드 5.0 롤리팝 기기부터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앱은 33 버전의 api 로 개발하지만 21 버전 롤리팝 버전부터 기기에서도 오류를 발생하지 않고 동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앱을 개발할 때 min sdk 설정 값보다 그죠? 상위 버전에 제공하는 api 를 사용을 한다면 min sdk가 21인데 이 21보다 상위 버전에서 제공하는 api 를 사용한다면 호환성 우리는 이거를 compatibility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호환성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api 문서 즉 레퍼런스 인데요. developer 개발자의 안드로이드 닷컴에서 레퍼런스 에서 notification 이라는 클래스를 찾으면 아래쪽 그림처럼 소개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이 나왔는 김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구글 창을 제가 띄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 notification 클래스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였어요. 그럼 찾을 수가 있거든요. api 참조 그래서 여기에서 쭉 내려 보면 notification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있고 쭉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이거를 이렇게 딸깍 클릭을 하면 이 notification에 대한 레퍼런스 값이 쭉 이렇게 썸머리에서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거는 여러분들 즐겨찾기 요거 버튼을 요 버튼 아시죠? 요거를 눌러가지고 저처럼 여기에 안드로이드 API 레퍼런스를 가게끔 만들어줘요. 왜? 안드로이드 개발하려면 레퍼런스 무조건 참조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저는 fx.docs 도 있고 자바도 있고 그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코틀린도 있고 파이선도 있고 자바도 있고 R도 있고 jQuery도 있고 다 있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개발할 때 바로바로 레퍼런스를 참조해 가면서 아무리 영어로 되어 있어도 우리가 뭡니까? 번역기 돌려가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샘플 코드도 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잘 보십시오. Added in API 레벨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뜻은 뭐냐 바로 요렇게 제가 사각형을 쳐 놨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이런 이렇게 소개를 해 놓은 거는 얘는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레벨 1 버전에서 이미 추가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에요. API 레벨 1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즐겨찾기 좀 해 두시고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런데 앞 이미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dded in API 레벨 1 이라고 표시된 정보는 이 클래스가 API 레벨 1에서 추가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Notification 클래스는 Min SDK를 20일로 설정한 앱에서 API 레벨 호환성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이거는 애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쵸? 예 그런데 Notification에 보면 CallStyle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또 찾아보면 이 클래스는 API 레벨이 보시다시피 31대 추가가 된 거에요. 맞나요? 즉 다시 말해서 31 버전에서 추가된 클래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럴 때 우리가 이 Min SDK 그리고 우리가 SDK의 레벨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면요. 보시죠. Notification CallStyle 앞에서 본 클래스는 31 버전 하위에서는 제공하지 않겠죠? 왜? 31 버전 버전에 추가가 됐는데 버전부터 추가가 됐는데 그 밑에 하위 클래스에서는 제공 안 하잖아요. 당연히 그쵸? 그래서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앱을 개발을 하면 31 버전 하위 기기에서는 당연히 빨간색 올라오겠죠? 뭐 이거 뭐냐?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쵸? 처음에 API 레벨 호환성을 보게 되면 여기에 API 레벨 1이 있고 그 다음에 민 SDK가 우리가 21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얘는 1부터 Notification 은 왔기 때문에 21 버전에서 사용한다고 문제될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Notification.call 스타일이라는 클래스는 API 레벨 31부터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얘는 이거를 쓰려고 그러면 API 레벨 31로 우리가 SDK를 잡아준 기기에는 실행이 되고 그 이전 레벨로 개발된 기기에는 사용이 안되겠네요. 오류가 발생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즉 사용할 API가 추가된 상위 버전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죠. 지금 현재 우리가 33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위 버전에서는 무조건 오류가 발생하죠. 없는데 뭐 이게 그쵸? 네. 그래서 이처럼 API 레벨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는 클래스나 함수를 사용을 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다음처럼 경고나 오류 메시지를 표시한다. 이렇게 빨간질로 이게 뭐겠어요? 그쵸? 그쵸? 보세요. 여기 보면 콜 스타일 to style requires API 레벨 31 현재 current min is 21 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얘는 콜 requires API 레벨 S Win SDK 21 이기 때문에 얘는 31 에서 추가된 거라서 지금 민 SDK 보다 훨씬 위에 있는 훨씬 위에서 만들어진 클래스라고 알려주죠. 맞나요? 예 그래서 아이고 요거 제가 모르고 한 장을 추가했군요. 죄송합니다. 자 메시지를 보면 앱의 민 SDK 가 20일로 지장이 되었기 때문에 Notification.call 스타일 클래스를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를 나타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API 레벨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 API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골뱅이 기후로 시작하는 annotation 기억하시죠? annotation 그죠? 우리가 이거 annotation 많이 썼어요. 코틀린 에서도 많이 썼고 그죠? 예 그래서 annotation 추가해서 오류를 해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보시죠. API 레벨 호환성 여기에 지금 notification.builder 그리고 notification call style for incoming ca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에 31에 추가된 얘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얘는 아까 전에 코드를 s에 필요하다 라고 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annotation으로 requires API 하고 build. 버전 코드에 s s를 이렇게 우리가 annotation 컴파일러한테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필요하다 라고 돼요. 그죠? 그래서 API 레벨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 API를 사용한 함수나 클래스 선언부 위에 그죠? 예. 우리가 골뱅이 require API annotation을 추가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일단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두번째로 require API annotation 대신에 target API 골뱅이 target API 라는 annotation을 추가하는 방법도 사용해도 됩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요. 요렇게 알겠죠? 요게 첫번째 방법 요게 두번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추가를 했다 손 치더라도 뭔가가 그건 뒤에서 설명할게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죠. 그런데 API 호환성 annotation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오류를 무시하는 설정 뿐이며 앱이 실행될 때는 API 레벨 호환성 문제를 막으려면 우리가 직접 코드로 처리를 해야 해요. 무심한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require 하고 target SDK, target API 인가요? 그거는 그냥 오류만 잠재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앱을 실행을 하면 이 API 레벨 호환성을 문제를 막으려면 우리가 직접 코드로 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화면의 크기를 가져올 때 썼던 예제인데요. 자 보십시오. notification.callstyle notification.callstyle 31버전에 사용이 되고 s버전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는 다음처럼 s버전에서만 실행되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activity에다가 if에서 build.version.sdk underbar int가 우리는 현재 이거 33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build.version.version.codes.s 얘보다 이상이면 이상이면 즉 다시 말해서 API 레벨 30 이상에서만 add callback 함수를 실행을 하게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문을 그래서 bar 에서 빌더에다가 notification 빌더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고 거기에 스타일을 이렇게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 이상에서만 add callback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조건식을 넣어 주어야 다른 기기에서는 다른 기기에서도 에러가 안 나겠죠. 왜? 다른 기기에서 만약에 API 레벨보다 더 낮으면 이거 false 나오니까 실행 안 할 거니까 에러는 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build.version.sdk underbar int는 현재 앱이 실행되는 기기의 API 레벨이고 우리는 현재 33이고요. 그리고 if문에서 이 값을 이용해 특정 버전에서만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하도록 우리가 지금 작성한 거잖아요. 이거는 30이에요. 이거는 그죠? 네. 그러니까 30 이상 에서만 callback 함수가 실행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앱을 개발할 때 민 sdk 보다 하위 버전에 추가된 API 만 이용하면 그죠? 하위 버전에 있는 API 만 이용하면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죠? 근데 이것만 사용할 거 같으면 어 문제는 없겠죠. 사실 즉 다시 말해서 최신 API 레벨에 추가된 API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 아 그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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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함수 새로운 클래스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올라올까요? 그걸 요구로 물어보고 싶네요. 그죠? 물론 그럴 수만 있다면 당연히 API 레벨 호환성은 아예 신경조차 안 써도 되겠죠. 맞잖아요. 그런데 Min SDK 보다 하위 버전에 추가된 API만으로 앱을 개발하면 어 최신 기능 이나 화면을 사용할 수 없어 트렌드 즉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죠. 맞잖아요. 저기에서는 뭐 어떠한 이러한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이것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쓴다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또한 어떤 API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위 버전 기기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앱을 개발할 때는 최신 기기를 무시할 수 없죠.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꼭 해당 API를 사용을 해야 우리가 트렌드에도 따라가고 와 이러한 기능도 있네 와 저런 기능도 있네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발전을 해야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그런데 또 최신 API를 사용하면 하위 버전에서는 당연히 오류가 발생한다. 즉 결국에는 새로운 API를 적용해서 앱을 개발하되 우리가 API 레벨 호환성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절대적으로 없죠. 고려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특정 기기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최신 기기의 앱들이 사용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API 레벨 호환성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할 때 아시겠어요. 네. 아 이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론적으로 제가 좀 많이 살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두 번째 여기 API 레벨 호환성 고려하기까지 일단은 한번 살펴봤고요. 이 내용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반복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론 시간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뭐가 나왔어요. API 레벨 호환성을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이러한 애노테이션들 그리고 이 API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울러 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퍼런스 안드로이드 레퍼런스를 여러분들도 즐겨찾기에 넣어놓고 필요한 클래스마다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다라고 했죠. 그죠. 이러한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도 정리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론적으로 커미션에 관련돼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론 강의로 역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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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